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가을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을하면 뭐니뭐니 해도 국화가 가장 대표적인 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원효품종이 많아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는 계량종이 많아서 간상용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많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가을하면 국화꽃이 당연히겠지요 그리고 아스타꽃이 있습니다 아스타는 국화가에 속해서 그런지 국화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꽃도 화려하고 가지도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가지마다 꽃송이를 아주 많이 달아주는 기특한 아이랍니다 색상도 흰색, 보라색, 분홍, 파랑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은식물인 샤프란이 있습니다 이 샤프란은 국은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이 아주 잘 드는 곳에 심어야 하며 유기질이 풍부하고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야 해마다 예쁜 꽃을 피워준답니다 그리고 이 샤프란은 약용이나 향신료, 염료로 더 유명하답니다 그리고 가을하면 파란, 흰색, 분홍색으로 가을을 예쁘게 맞아주는 용담꽃이 있답니다 이 용담꽃은 꽃 이름과 좀 다르게 꽃말이 당신이 슬플 때 나는 사랑한다 이런 꽃말을 간직하고 있답니다 왜 이런 꽃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용담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아 이제는 가을이 왔다 이런 신호라고도 한다네요 그리고 이 용담꽃은 추위에도 아주 강한 여러해살이 야생초라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심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꽃은 추명국이라는 꽃이랍니다 꽃이 피는 모습이 꼭 국화와 같다고 하여 추명국이라고 하고 그리고 꽃이 가을에서 소리가 내릴 때까지 피는 꽃이라고 하여 대상화라고도 불린답니다 올가을에는 예쁜 추명국도 한번 심어 보십시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